이 액션 이 액션 와우 와우 브로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그놈이 사라졌다 온다 화이팅 다큐 만들기 잘 돼 갑니까? 너도 없구나 까아 까아 나 뭐야 2시부터 5시는 저희가 아이폰 샵에서 이제 사운드 체크 리허설 하고요 아이씨 아이씨 뭘 하고 있는 게요 안녕하세요 아 아 바로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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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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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광이지 완전! 앉아서 기다릴게요 그리고 이제 청현이가 스타트 누르면 배우 등장해서 반갑습니다 건반 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3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카모가 말하자면 이 상황이 있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2년간 시간에 거면 저희가 보냈게 말입니다. 이 상황은 GG BJ Aster 시식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너무 많아요. 저의 첫 번째는 항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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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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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도 받았어요 편하게 먹어요. 우린 다른 데 가서 아! 아 괜찮았어 이게 이미 중... 푸짐은 유니당 그런 데서 게를... 이야... 예... 잘 먹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다 먹었어요 어디서 먹어야지? 네 일단 먹으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어요 막내랴 랩 랩 렛츠고 도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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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는 추억에 대한 손을 주십시오 거의 띵고르 띵 띵 띵 띵 띵 띵 짜줄게 어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아 태국 음식점에 이제 왔어 갔어 먹으러 가자 친구들 개구리 개구리 야 근데 진짜 제일 맛있다 개구리? 네 밥 팔렸어? 몇째 아세요? 몇째 어 어 그러면 털 저에다 띵 전화 띵 아 너너너너너너 오늘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와우 오이 개수가 달라 아니 그러네 너무 맛있어 말 먹어 형 진짜 크다 원현아 대충 해보자 툴 fus 승용이 위에 던져주셨는데 무너진 배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카오택시 누가 불렀어? 이거야? 왜 그래? 아우, 식감이 있어. 망고죠, 이거? 오우. 이건 하울도 있습니다. 여기가 부어 있습니다. 다 왔다 지금 다 왔대? 아니지 아닌가봐 다 왔다 근데 거기서도 이 새끼가 뭐야 다시 어떻게 배달이 이렇게 오냐 그러니까 이게 근데 24시간 오냐 아니면 그냥 다 왔다 바다의 분노 오 개멋있어 붙일 채널 다 왔다 아 방에 점점 근데 또야 아 이거 수영을 안 미뤘는데 나 수영을 안 미뤘는데 어떡하냐 수영을 다 입고 가야돼 야 이거 엄청 하다 사람이 오고 있어 너 짐도 오고 있어 다들 멋있어 지성이가 사라졌다 굿바이 한국에 왔어 가서 뭘 할 예정인가요?